잘 나와? 응? 간다? 봅단이 잘 지냈는겨? 나야 만들기 나가 내 고향을 떠나온지 50년이 다 되는구만 저 저 휘저수 뭐 보면 내 가슴이 미워지네 그냥 우리의 추억을 가 사랑 인적이 코스랑이 담겨있는 그곳 행천잎 그 아직 살고나무랑 까리나무 있는가? 50년 동안 한번도 잊어본 적이 없네 나는 내 고향 죽기 전에 행천잎 한 번이라도 봤으면 오해 한 마디 해 봅단아 나도 쓰네 솔직히 이 양반 때문에 너 생각하기도 싫었다 고향 생각도 그렇고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고향 생각밖에 안 나네 우리 같이 꿈도 키우고 우리 엄마의 아버지도 있던 곳인지 보지 못하니까 마음도 미워지고 아무쪼록 거에 지내라 uting 찾아 텅 큰 진 할 반 와 놀지 지 Aujourd 이 soy ι Jord 나 감사합니다.